아이고, 행여자 왔네.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. 디디야. 야옹. 이리와. 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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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때렸어? 못 때면 엄마 같으니. 나나. 나나나나. 나나. 잘 들었어. 잘 들었어, 벼라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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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? 응? 뽀뽀야 저기 옆에 딱 붙어 다녀 오케이 잘 놀고 있어? 잘 놀고 있어야 돼 여기 잘 놀고 있어? 잘 놀고 있어야 돼 잘 놀고 있어야 돼 율무 아니네 율무 아닌가 야옹 우리 율무야 유자는 어디 가고 혼자 나와 있어 유자는 날 쫓았어 유자 유자 애옹 에웅 아유 유자 발랄한 오랜만에 오네 유자 발랄한 오랜만에 오네 이쁘나 자 밥먹으러 가자 야 요리아 요리아 밥 안먹어? 아이고 누가 이렇게 다 먹었니 밤불에 왔다 갔나 야 지금 구를 때가 아뇨 빨리 밥 먹어야지 요리아가 다 먹네 지금 여유부릴 때가 아뇨 요리아가 다 먹는데 왜 이러지 미리 선물 주는 거야 윤모가 선물을 할까? 윤모가 선물을 다 줄까? 밤토리 어디 갔지? 윤모야 윤모가 쫓았니? 윤모가 쫓았니? 우리 밤토리 어디 갔을까? 어서 먹어 윤모는 기다리는 중 윤모가 쫓아보기 넌 어색해졌어 윤모가 bund에 새카매졌어 어디 갔다 온거야 윤모야 윤모야 뭘 파먹고 다니길래 새카맨 얘길래 윤모가 따뜻해진 중 롤게 있어 봐 바람이 엄청 오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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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버터 여기 밑에 넣어 어디가 떴어 코코 밥 대기여서 빨리 빨리 와야지 물 먹어 마주 라며 물 마주 물 먹어야지 물 먹으면 물 마주 어디서 부었나 형 밥만 한자지? 밥이 없나? 밑에? 고코 어째에 잘 먹어 아이고 너 자꾸 구멍 메꿔버린다 조희야 구멍 메꿔버린다 조희야 구멍 메꿔버린다 고코 어째에 잘 못 책임고 애교 구멍 메꿔버린다 조희야 구멍 메꿔버린다 코코 엄청 많이 먹네 먹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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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